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토론을 맡게 된 김인현입니다. 오늘 두 분 저명하신 여성 전문가들이 발표를 들었고 이제 두 분, 또 전문가이신 두 분 남성들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선박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쉿 매니지먼트 컴파니, 선박관리회사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빌 헬럼사입니다. 그쪽에서 한국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시는 스컷 리치 선장님으로부터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컷, you have a floor? 10 minute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서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해양업계에서 약 45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해양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제 이 해양 산업에도 종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굉장히 남성 지배적인 그런 산업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정말 100% 제가 확신하건데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환경을 보고 또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제 이 해양업계에서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정말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여성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어쨌든 제가 일단 이 선박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 관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또 주로 제3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을 위해서 선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선주가 이제 선박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전문가들을 다 채용을 해서 이 선박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을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관리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면 특정 기업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관리하는 이슈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또 항해사들, 그리고 다양한 관리자들과 또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선박을 관리를 하면서 전 세계 여러 항만들을 이동을 하게 하는데요. 이 선박 관리라는 것은 여러 선주를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선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이 선주들은 일단 상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 선박 운영에 상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어떤 화물이라든가 이것이 상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또한 인증을 받고 또 선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박의 관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쪽에 집중을 하고 이 선박의 관리는 외부의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경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또한 엔지니어를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것들은 한 기업에서 집중을 해서 이 선박 관리사가 담당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박 관리 회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와 이런 스킬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렴을 하죠. 그리고 선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대상선,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한국의 현대상선과 같은 기업에서는 정말 수백 대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박 관리를 또 직접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대 아니면 한 대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선박 관리 회사에서 이것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규모의 경제를 또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선박 관리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 관리사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이런 선박들이 모든 선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고 또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다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인증 관리도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또 선박에 올라와 있는 선상의 기기들, 아주 작은 사소한 부속품까지도 인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선박에 대해서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주기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최소 기준에 맞춰서 준수하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관리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는 이 선조와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이 선박이 부산에 있어야 될지,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런 상업적인 운항을 시작해서 그러면 상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저희에게 자문을 구해서 요청을 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동을 할지, 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서 이 선박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들과 또 전 세계 항만과 관련된 기관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박 관리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 엑셀런스, 그러니까 선주들을 위한 그런 탁월성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선박 관리 회사, 시인 매니지먼트 캄파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우리 이봉순 사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잘 초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만에이아 사장님 이집트에서 어떤 상품을 수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배에 실어 가지고 미국 어떤 워싱턴 DC까지 간다 그러면 LA항까지 이게 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배로서 일단 LA항까지 오게 되고 그다음에 LA항에서 트럭이나 또 기차를 이용해서 또 워싱턴 DC까지 가고 워싱턴 DC에서 또 백화점에서는 또 델리벼리를 통해서 개인의 소비자의 집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스컷 리치 선장님은 선박에 운송물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운송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시인 매니지먼트 캄파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리아 초이 부사장님은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얼마나 안전하게 또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 배에 신느냐 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한 이만 예의압 이집트에서 떠난 그런 화물이 우리 부산 신항만의 글로리아 초이 부사장님을 통해서 배에 안전하게 실렸고 그다음 비렐름 선박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선박에 그것이 실려가지고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토론자는 이종덕 삼성 SDS 물류그룹장님이십니다. 이종덕 사장님 박사께서는 이 화물이 LA항에 도착해서 와싱턴 DC까지 가는 내륙에서의 수성 물류의 흐름 아마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에 이 아름다운 부산 도시에 와서 또 이 아름다운 분들과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김인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륙 운송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이 안전이 글로벌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COVID-19의 환경에 만 2년 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보도를 통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특히 일본은 완전히 샷다운을 했죠. 유일한 샷다운 나라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 다시 직면하고 있는데 소위 얘기는 물류대란이라고 하는 게 과연 COVID-19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면 COVID-19으로 기인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물류대란이 발생했던 시점을 보면 19년도 말에 COVID-19이 발생하고 작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시끄럽더니 올해 1Q 정도부터 미국 웨스트코스트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라는 것은 결국은 선박이 미국 PSW 특별히 롱비치나 LA 오클랜드포트를 PSW라고 저희는 실무에서는 부리고 있는데 PSW 중에서도 롱비치나 LA항에 선박에 도착하더라도 선박에 접안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박에 접안을 하고 싶어도 그 폴트의 윈도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롱비치나 LA포트 쪽의 컨테이너들이 풀 컨테이너하고 엠티 컨테이너가 막 섞여있던 것이죠. 그렇게 적체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글로리아 초이 부사님께서 근무하시는 하역 회사들이 선박이 부대에 붙으면 하역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롱비치항에서 미국 내륙으로 운송하는 트럭 운송 트럭의 헤드하고 컨테이너를 얹어놓을 샤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왜 부족했을까요? 과거 년도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잘 움직였던 것들이 그 이유는 작년에 미국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카노미 임팩트 페이먼트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작년에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이 미국에서 첫 번째에는 1200불 두 번째는 600불 올해는 1400불 이렇게 지불이 되는데 그것을 받은 미국의 국민들이 시장의 예산과는 다르게 펜트업 디맨드 보복성 소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을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교체를 했던 거죠.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한 10년 정도 요즘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잉여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러한 소비제도를 교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운업계에서는 COVID-19이 터지면서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최초 예상을 했는데 주려다 보니 갑자기 펜트업 디맨드 때문에 보복성 소비 때문에 미국이 폭발을 한 겁니다. 소비가. 그래서 그러한 소비자를 구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륙에 있는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창고에 쌓이고 그게 계속 원활하게 판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판매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입 화물을 실었던 트럭과 샤시가 내륙에 있는 창고에 가서 컨테이너는 내려놓고 샤시도 거기에 두고 트럭만 돌아오는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웨스트코스트 폴트에서 트럭이 있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를 실고 갈 샤시가 부족하고 또 트럭도 부족하고 또 롱비치나 LA포트의 낙후된 환경 폴트의 낙후된 환경이 펜트업 디맨드의 수입 물량들을 소화를 못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코비드가 터졌을 때 보도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웨스트코스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많이 사망을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들이 또 부족하고 또 웨스트코스트에 그 인프라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드라이버들이 인랜드 소위 얘기하는 배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쿠팡이나 이런 CJ 배송 같은 거 그 배송을 하는 운전자들로 드라이버들로 많이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도 미국에서 인력 이동, 턴오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요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미국의 내륙 운속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결국은 코비드 나인튼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코비드 나인튼으로 기인돼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 걸로 끝나지 않고 기업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롱비치나 LA에 수출을 하였던 미국으로 수출을 하였던 국내 기업들이 컨테이너가 제때 내륙으로 운송이 되지 못했겠죠. 아까 첫 번째 우리 발제자인 이만 박사님이 운송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송지원은 최근에는 화주들, 클라이언트나 무슨 멀천트들이 더 이상 선사를 상대로 최근에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아젠다가 됐어요. 지금 미국 웨스트코스트에 도착하는 선박의 정시율이 10%가 안 됩니다. 평균 딜리버리 베셀 딜레이가 오늘 아침 JOC 기준으로 13일입니다. 오늘 아침 JOC 기준으로 11월 25일자 기준으로 미국 웨스트코스트 롱비치 근역에 떠 있는 선박의 수가 86척입니다. 그 86척의 화물가액이 3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출을 해놓고도 미국으로 제때 내륙으로 뿌려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물량을 팔지 못했겠죠. 팔지 못하고 운송지원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수출기업들이나 화주들, 특히 컨사니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텐데 컨테이너가 웨스트코스트에서 인랜드로 제때 운송이 되지 못하므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물류 쪽에 관련된 분들이라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디머리지라는 비용이 생겼습니다. 디머리지는 사실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컨테이너당 프리데이가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한 10불이나 한 5불 정도 받던 비용인데 이게 국내 유수의 기업이 올해 한 해 동안 얼마나 발생한지 아십니까? 무려 한 회사가 천억이 발생했습니다. 천억의 규모를 상상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천억이면 천억 정도겠지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2017년도에 한진해운이 도산했을 때 한진해운 도산으로 말미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회사가 물류 비용을 발생했던 게 2300만 불에서 2500만 불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진해운 도산으로 발생한 물류 비용이 300억인데 한화로 디머리지가 천억입니다. 제가 한 20, 한 6, 7년 가까이 물류 쪽 해운 쪽의 실무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운송지연이나 디머리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 행정명령을 치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선사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Emergency Excessive Container Dewears이라는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11월 1일 날 발표를 했고 1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11월 동안에 미국의 적체 현상이 살짝 해소되는 기미가 보여서 두 차례 연장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디머리지 외에 폴트가 선사에게 컨테이너를 빨리 게이트하우 시키라는 취지에서 소위 얘기한 DLP를 행정명령으로 부과를 시켰는데 그게 컨테이너가 폴트에 한 달 정도 스테일하게 되면 약 5만불 정도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 자체는 폴트가 그 폴스 오토러티가 선사에 부과하게끔 내리는데 선사는 그 비용을 Merchant 혹은 Consignal, Consigny, 화주한테 전가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 화주들은 디머리지 외에 Emergency Dueling Fee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이 어떤 것 때문에 기인됐습니까? COVID-19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COVID-19으로 기인이 된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죠. 기후학자들이 COVID-19은 왜 발생했다고 합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지 못했다. 지구를 안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안전을 지키지 못할 때에 결국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미국 서한의 폴트 컨제스천이나 화물소송이 있는 대로 제때 되지 못하는 현상들은 오늘 기준으로 한 2023년 중반 정도까지는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종덕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덕 박사님, 삼성SDS라는 종합물류기업이 계시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물류의 막힘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모두 COVID-19 때문에 생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1차 토론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고 우리 이집트에서 이만 박사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청중들께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만, do we have a floor? 닥터 이만 네, 이만 박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럼 말씀드려도 될까요? 몇 가지 코멘트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미국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실제로 겪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네덜란드로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로 가는 거였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약 45에서 50일이 정도 걸리는 거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포트를 출발을 해서 이것이 남미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그런 운송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물류회사와 또한 선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의 우리의 성공은 이런 기업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이집트에서 유일한 그런 수출기업 중에는 이 섬, 국가 내지는 그 지역으로 선적을 하는 국가,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잘하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일에서 50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출을 위해서 그 당시 대추 야자라는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이 야자나무를 선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잘 좋은 상태로 선적이 되도록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요. 또한 선사에서도 함께 이것이 제대로 운송 시간에 제일 도착할 수 있도록 45일에서 50일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자나무가 여전히 이 열매가 초록색으로 그리고 신선한 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요. 또 좋은 상태로 이것이 선적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열매가 또 후숙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로 전달이 되도록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이것을 제대로 운송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많은 기업들한테 여쭤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기업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는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객사에서는 가장 저렴한 기업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선사 차원에서 봤을 때 100%가 아니라 바로 50%만 이렇게 선적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계속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005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런 선사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나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제 고객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아주 선별을 해서 이런 선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 정도의 선사만 제가 바로 이 지역에 물건을 선택할 때는 좋은 선사들, 좋은 기업들, 좋은 물류회사를 선별을 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를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출 기업, 그리고 최고의 물류 기업을 선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0%가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의 전체의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우리의 레퓨테이션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제대로 선적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판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물류가 얼마나 수출이든 수입이든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무역에서 성공의 50%는 물류 운송이 좌우한다는 신뢰를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41에서 50%까지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의 수출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물류 회사를 선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가 끝났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가 토론이 가능한데요.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리아 초이 우리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와카시오라는 선박이 좌초사고가 났을 때 두 사람의 선원이 1년 이상 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성선할 때 한 10개월 넘어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제때 가야 되는데 COVID-19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원들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선원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와카시오 사고에도 그렇게 장기간 성선한 선원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스카츠 리치 선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OVID-19 때문에 선원들이 휴가를 교대가 제때 잘 되고 있는지 교대가 되지 않아서 피로도가 누적돼서 그런 피로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그런 예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법적인 근간, 그러니까 모든 선원들이 11개월 정도까지 최대한 선상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선원들이 예를 들면 11개월 이상을 선상에서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개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4개월 정도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경우가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너무 14개월까지 선상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계획 수립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물류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관리회사라든가 아니면 선주의 잘못은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경을 닫는다든가 이것이 바로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기한보다요. 그래서 11개월을 넘어서 머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너무 깁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얼마나 심각할지 아실 텐데요. 아침에 회사에 갔는데 정말 12개월 동안 다시 집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피로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해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해양 산업에 조인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일단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된 지역에서 그 제조 기업이 자신의 물건을 공장에서 물건을 꺼내서 이것을 고객, 그러니까 바이어에게 물건을 선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셀러로부터 바이어가 물건을 구매를 해서 바로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스타트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딱 좋았던 게 이 물건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것이 다시 정말 선반에 갑자기 생겨나는 이런 순식간에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산업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건 하지만 충분히 빨리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만큼요. 그리고 충분히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운반되는 것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운반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렇겠지만 위험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또한 비용을 적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희의 해양 산업에서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을 봐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 제가 주니어 오피스로서 4개월간 일을 했었는데요. 선상에서요. 그때 당시 여객선에서 또 1개월 동안 일을 했었고요. 또 1개월은 집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가지 선사들을 보시면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저는 영국 출신인데요. 여기서 선원들이 선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 여기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4개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면서도 이것이 당연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오랫동안 선상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해양이라는 것은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 업계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고요. 특히 모리셔스에서 지금 대대적인 석유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도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리스크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적다른 것이었는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사님들의 통찰력이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과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 같은 물류 대란들이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언제쯤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 되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예측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종덕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때 현재 가장 지구상에서 컨제스천이나 정상적인 물류운동 이동이 안 되는 것이 미국 쪽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웨스트코스트의 항만 개발을 위해서 5억 불을 추가 기금으로 마련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래에 앞으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컨제스천이나 인랜드 딜리버리가 잘 안 되는 현상들은 2008년도에 금융 유기가 왔을 때 그때도 한 번 물류적 운영이 좀 출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과 반대로 해운선사들의 가격이 땅바닥을 치고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게 free fall, 자연적인 현상으로 회계하는데 한 2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볼 때 지금이 COVID-19으로 기인한 어떤 물류 대란의 가장 피크 정도에 있다고 한다면 혹은 1개월 전, 3개월 전이 피크라고 한다면 최소한 2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야 자연성 free fall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들의 예측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COVID-19 이전의 어떤 선사들의 상황으로 완전히 회계하지는 않을 거다. 시장 자체가 선사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한다면 선사의 무게가 한 그러한 시장으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션이 해양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각 분야별로 여성이 우리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무역 분야, 그리고 GTO 항만 터미널 분야, 그리고 선원 분야, 그리고 내륙 종합 물류 분야 이렇게 있고 저를 포함하면 저는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 분야의 여성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만 예희가 박사님한테 이집트의 무역 분야의 여성들이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글쎄요 대부분이 남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비즈니스의 속석상 대부분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남성들과 여성들이 하는 업무가 또 다르고 또한 대우도 다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7명의 남성들이 일하고 있고요. 이 중에 두 분이 지금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선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직원이 있는데요. 그분은 또 화물과 또 그 외 다른 고객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명의 여성 직원이 있습니다. 네, 일단 퍼센트로 지면 대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글로리아 초이 부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저희 터미널 운영 측면에서요. 2019년에 저희는 다양성과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 그리고 여성 인력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저희 일종의 파트타임직을 오픈을 해서 여성 인력 운영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아동복지센터, 양육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도 기업 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니시티티브를 통해서 많은 여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성 직원들이 특히 원격 크레인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두 여성이고 항상 상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여성 인력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격 조정뿐만 아니라 주요 고위직에도 여성들의 지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DP 월드 차원에서는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과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컷 리치 캡틴께 여쭤보겠는데 1.25%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선원 사회에서. 그런데 빌 헬럼 사회는 과연 몇 프로의 여성들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라고 선원들 중에 그 정도가 5에서 10%가 지금 1,000명 이상 정도 중에서 5에서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지만요. 다행스럽게도 40%가 여성입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일단 선원에서 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선장이나 취프 엔지니어까지 되지는 못하고 사무 업무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삼성 SDS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일단 물류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법적 개념으로 해운회사는 BOCC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박을 소유한, 보유한 그러한 회사는 BOCC라고 하고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 해운 운송을 하는 회사를 미국 법적 개념으로서 NBOCC 혹은 프레이브 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BOCC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NBOCC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아시는 것처럼 미니멈 70% 혹은 65% 이상이 절대다수가 여성분들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사무직이어서 일하기가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도메스틱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 국가 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점도 있어서 여성들이 종사하기에는 굉장히 글로벌 라이제이션이나 다이나믹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NBOCC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BOCC와 NBOCC의 장벽이 무너지고 NBOCC와 이커머스 회사들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물류 회사로서 여성들의 참여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이 법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법원의 판사님 숫자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고리대학교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인테이크가 1년에 120명입니다. 한 번은 70명이 여학생이 뽑혔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한 60% 된 때도 있었는데 지금 보통 여학생이 한 40% 남학생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해상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도 10명이 들으면 한 4명 정도는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변호사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한 10명 정도는 여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딸이 셋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까지 포함하면 75%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한 75%가 여성으로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